제주의 바다는 사계절 언제 오더라도 철마다 아름다운 매력을 담고 있습니다.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제주의 동쪽 끝자락에 바다와 오름을 끼고 있는 고장.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제주시 후좌읍입니다. 이건 맑고 깨끗하고 신선한 바닷바람. 시원하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MBC 길을 떠나야 하는 최주봉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제주하고도 동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오름과 바다를 품고 있는 제주시 후좌읍을 여행해볼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상님들한테 물려받은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더 멋진 가치있는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제주 마을의 이 속산을 아주 즐길 수 있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해뇨 마을로 한번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레지! 고! 바다를 앞에 두고 농어촌의 풍경을 품은 제주시 후좌읍. 가장 제주다우면서 즐거움 가득한 마을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돌담이 아름다운 마을 제주시 후좌읍 하돌입니다. 오늘 여행을 함께할 마을 어르신을 만나뵙는데요. 우리 어르신은 고향이 여기십니까? 네. 이 동네에서 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자르셨구나. 그럼 수십 년 여기서 살았네. 본토백이냐 토백이야.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인데 이렇게 성벽을 쌌죠? 옛날에는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 명종치기까지 외놈들이 침범해가지고 노약질, 살인, 방화 이런 악독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 회수가 거의 30회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해서 방어시설을 만들려고 내려와가지고 제주도에 이러한 진성은 아홉 곳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백 년 됐네요. 네. 그렇죠? 15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돌이의 옛 이름이 별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따가지고 마을의 방어시설인 별방진성이라는 성곽을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은 성벽의 일부만 남아있는데요. 이곳에 올라오면 하돌이 마을과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여서 관광객들에게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야, 이 주변이 다 매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라산, 그리고 곳곳에 온, 이 풍경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상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이 아름다움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694년에 제주 목사로 왔던 이익태 목사가 지영록이라는 책에 별방진을 탐나 십경에다가 놨어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주변 경치를 보고 그분이 놀란 거죠. 이야, 이게 아주 그냥 너무 풍경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제주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워서 대대로 외구의 침입이 잦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견고하고 육정하게 성벽을 쌓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포초를 섰다고 합니다. 밤에도 바다에서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별방진성 안에 남녀노소가 지체 없이 성에 올라가지고 방어태세를 갖췄다고 하네요. 별방진으로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지척의 작은 섬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바다가 넓고 보기가 좋습니까? 저기 저 보이는 섬은 뭐예요? 누구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토끼섬이라고 합니다. 토끼? 네, 토끼섬. 토끼가 살아요? 글쎄요. 한번 가가지고 확인을 해봐야죠. 가봐야 토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군요. 토끼섬은 육지에서 50미터 정도 가까이에 있어서 작은 배로 5분이면 갈 수가 있었는데요. 썰물 때는 수심이 얕아서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섬 중앙에는 초록의 길쭉한 잎들과 흰 꽃이 가득했는데요. 혹시 저 안에 토끼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꽃밭 쪽으로 그냥 걸어가 봤습니다. 아니 토끼섬이라고 건너왔더니 토끼를 한 마리도 없으면 이런 꽃만 쥐초로 펴있어요, 이게. 한 1927년 정도에 마을에 사는 윤시성을 가진 노인네가 이곳에다가 토끼를 방사시켜놔가지고 많은 토끼가 번식을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토끼가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토끼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살긴 살았구만. 네, 옛날에 살았었죠. 그래서 토끼섬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전에는 거기에서 무슨 섬이니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난도여. 난도여. 네, 문주란이 있는 섬이라 해가지고 난도. 그래, 여자를 더 붙인 겁니다. 난도여. 그래서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여기를 난드려, 난드려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7월과 9월 사이에 하얀 꽃을 피우는 문주라는 바람이 잘 통하고 따뜻한 해안가 모래 언덕에서 잘 자라는데요. 연평균 기온이 15도가 넘는 곳에서만 자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희귀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문주란 꽃이라는 게 천연기념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주란이 식생할 수 있는 가장 북방 한계선이 됩니다, 이곳이. 여기가? 네. 이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면 동사해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1962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주란이 토끼섬에만 자생하게 된 정확한 기록은 없다고 해요. 문주란 씨앗이 가벼워서 물에 뜨기 때문에 해류를 타고 떠내려오다가 토끼섬에 정착을 하고 오랜 세월이 흐리면서 군락을 이루어온 것으로 추정할 뿐이죠. 문주란 씨앗이 상당히 생명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르게 되면 좀 이제 물에도 잘 뜨는데 저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조류를 타고 해류를 타고 이제 이쪽으로 오다가 아, 씨가? 아, 여기에 내가 살만한 곳이로구나 해가지고 여기 정착을 했답니다. 그래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주도에 하돌이 앞바다에 가면은 이 주란섬이라고 하는 토끼섬 있는데 여기 오시면은 직접 이렇게 주란 곳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면요. 얼어 죽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예, 여기가 북방 한계선이랍니다. 그러니까 육주로 갈 수가 없는 거지, 이 꽃이. 네, 그렇습니다. 오직 보시려면은 제주에 오셔야만이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근데 저건 뭐예요? 뭐 이 파란 노란 뭐예요? 이거 자주색 꽃이 있네? 예, 예. 이것은 이제 해뇨콩이라는 식물입니다. 넝쿨 식물입니다. 해뇨콩? 예. 왜 하필서 해뇨콩이야? 아, 이게 그 보시다시피 잎, 잎을 보면은 벌레가 먹지 않았잖아요. 예, 거의 아주 멀쩡하고 있다. 독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해뇨분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냈을 때 낙태를 시키기 위해서 이 콩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콩을 섭취돼서 낙태를 시켰다. 그러니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 설에서 설. 그래서 슬픈 얘기를 담고 있는 꽃이다. 꽃이다. 식물이죠. 따뜻한 곳에서는 지금 만개한 곳도 있고 여기는 지금 한 9월달 정도 되면 만개가 합니다. 9월에.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멸종 희귀종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한 곳인 식물입니다. 소중한 생태환경을 지닌 이 토끼섬의 순환시대도 있었습니다. 외지인들이 토끼섬에 몰래 들어가서 문질환 알뿌리를 캐가는 바람에 개체가 많이 줄기도 했다는데요. 다행히 하두리 주민들이 섬 주위를 감시하고 돌담을 쌓아가지고 파도와 바람을 막아주면서 섬을 지켜내고 있다고 합니다. 토끼섬 바로 옆으로 시선을 돌리면요. 너른 바다 위로 검은 현무한 돌들이 길게 줄지어 늘어져 있습니다. 낯설면서도 신기한 풍경을 따라 바닷가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볼 게 있어요? 제가 볼 게 뭐 있나요? 여기는 옛날에 돌담을 쌓아가지고 고기를 가두아가지고 잡았던 원담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돌담을 쌓아가지고 막아가지고 고기를 잡았던 어루 형태의 돌커물이죠. 하루에 두 번 어김없이 해안을 들고 나는 밀물과 썰물의 원리를 이용해서 제주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해왔는데요. 해안선이 제주에서 가장 긴 하돌이에는 이런 원담이 서른 개나 된다고 해요. 물대를 맞춰가지고 밤에 바다를 돌아봅니다. 여기 멸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살펴가지고 멸이 들어왔으면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지금 자기 부인네 제가 식구들 좀 더 동원하고 큰 바구니들 다 준비하고 뜰채를 준비하고 내려오면서 그때서야 이제 멜들었죠 멜멜 하면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멜잡으러 워낙 여러 곳이니까 이 멜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여러 곳에서 멜잡이를 하거든요. 날이 밝을 때까지 합니다. 와 얼마나 많이 잡히는데 야 이거 장관이겠네요.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제주에서는 멜이 소중한 반찬거리이자 소두건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협력해서 고기를 잡고 노인들이나 적게 잡은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는데요. 마을 사람 모두가 바다의 혜택을 함께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일구던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떨지 모르는데 요즘에는 이거 싸면을 말씀드려보니까 크게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동네 주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전부는 못하지만 몇 군데만이라도 옛날 모양을 복원을 잘 보수를 해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야겠죠. 이제 우리 관광사업이 일환으로 이걸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마을 사업을 하면서 한 동네에다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하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첨어장 같은 데는 거기서 바르집이도 하고 뭘 잡을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포져놓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유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건데 옛사람이 살아왔던 방식을 그래도 버리지 말고 보존해가지고 우리 후세에게도 우리 옛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다라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는 하돌이 마을의 자랑거리가 또 있습니다. 하돌이는 이달의 어천으로 선정될 정도로 풍부한 체험거리와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돌이 어천 체험 프로그램은 참가자 한 15,0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마침 근처에서 억울을 손질하는 해녀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길 못 닫고 와 아니 거기서 뭐 들어와서요? 우리 태학하고 있어요. 태학 물에 들어가니까 어 잠깐만 계세요. 내가 그것 좀 보려고 해. 뭐 들어 하시나. 잠깐만 그러니까 물에 지나가서 들어가시기 전에 이건 뭐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예 근데 이 더운데 여기 왜 돌단밑에서 앉아계셔? 여기 불턱이라서요. 불턱이라니까 여기서 앉아서 이거 다 챙기고 해야 물건을 잡아놓을 거니까 아 이게 뭐예요? 이거 망살이 망살이? 태학 그럼 아 태학 태학 이게 뭐예요? 무슨 둥그랗게 돌담이야? 불턱 불턱 아 불턱인데? 겨울에? 네 추면은 물에 들어 놔서 막 손 실어가지고 불을 쥐어서 막 이렇게요. 막 추워서 아 물속에 물 들어오고 나와서 불을 쪼인다? 네 막 추워가지고요. 아 그런 곳이에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해녀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 산란기간 산란기간 아 산란기간 소라가 산란기간이라서 네 소라도 잡지 못하고 아 이걸 못 잡아요? 어 못 잡고 해녀들이다 다 금지 아 쉬쉬 금채 금채 금채기간 금채기간 네 금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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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준비하셔 이거는 체험하는 육지사 오는 관광객들이 예 오면 할 줄 모르잖아요 네 네 네 네 모모님들을 만나러 직접 바닷고로 찾아가 봤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녀 체험에 나서고 있었는데 저도 오리발 나눠주면서 체험객들을 응원했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학생들까지도 해녀 체험에 나섰는데요 오늘 제주의 그 어떤 관광지에서보다 값진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해녀들이 입은 잠수복에 태화까지 짊어지고 드디어 바다로 향합니다 박수 한 번 저기 해녀 어르신 우리 해녀분 두 분이 해녀 간다 이야 잘한다 많이 잡으세요 해녀 선생님의 지도하에 비교적 얕은 바다에서 안전하게 물질 체험이 이루어졌는데요 과연 오늘 얼마나 많은 수확물을 건조할지 기대가 됩니다 해녀 체험객들이 신나게 바다를 즐기는 동안 저는 파른 어촌 체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한 기준으로 해녀 체험으로 바다로 나갔는데 이 최주의 보면 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저한테 체험할 게 뭐 있어요? 여기 체험할 거는 지금 여기 회사 바른잡이 체험도 있고 물 빠지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물이 덜 빠져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그 대신 대나무 낚시 체험으로 해가지고 대나무 낚시? 네 이제 전통 대나무 낚시로 이걸 가지고 이제 체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 하나면 하돌이에서는 누구나 강태공이 될 수 있어요 대나무 바다 낚시는 처음이라 그런지 미끼를 끼울 때부터 마음이 설레였네요 와 물 많이 들어온다 야 물고기들아 얼른 좀 물어다구 그런데 생각보다 제주 바다가 만만치가 않아요 누가 세서 그런지 어떻게 입질이 없다 아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야야 어? 뭐야? 어? 한마리 올라왔습니다 우와! 신부 왔다! 빨리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제주도말로 복쟁이라고 복쟁이? 표준으로는 복어라고 합니다 아 복어? 이거 비싼 건데 육쟁은? 이거는 횟감으로 해서 먹기도 하는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 대신 피 같은 걸 깨끗이 손질 안 해서 드시면 이거 조심해서 먹어야 되겠네 독에 있어서 몸에 유해가 될 수 있어요 손질을 잘 해야 되겠죠? 네 이거는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방생! 야 복어야 미안하다 넌 너무 적어서 안 되겠어 멀리면 잘 가! 야 따먹었다 이렇게 한번 끼시고 돌려가지고 바늘을 돌려가지고 뒤로 한번 더 끼시고 자 오늘은 파도가 새서 그런지 물고기들이 영 잡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포기할 수는 없죠 야 아무거나 하나만 좀 물어다구 아유 나 체면이 있지 야 입질 온다! 입질해! 아! 야! 우와 크다! 드디어 도발이! 이거는 제주도에서는 멜우럭이라 그럽니다 멜우럭 멜우럭 네 멜우럭 왜 멜우럭이냐 하면은 이게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게 제일 좋아하는 게 멜 그리고 고등어 고등어 멜라고 고등어에 이 미끼를 쓰면 잘무는 이제 이게 멜우럭이라 해서 그렇게 했어야지 아 멜우럭 야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아주 큼직해가지고 어떠세요 한번 해보니까 생전통 이런 거 낚시도 별로 안 해보지만은 네 이렇게 대나무 낚시 처음입니다 네 바다 낚시를 해봤어요 배 타고 나가서 네 그때 뭐 여러 마리 잡았는데 야 나 이거 우럭 잡으면 너 조금이네 아 배낚시로 가셔가지고요 네 이건 더군다나 바다 낚시 저기 뭐야 바위 낚시인데 오늘 이야 저는 아주 인상 깊었어요 수고하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나무 낚시를 즐기는 동안 바다로 나간 해녀 채용객들이 무트로 들어옵니다 맘에 내가 막 막 파주쳤는데 맨바나 잡았어요 맨발이야 어? 두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도 많은 거야 아예 못 잡은 사람도 많아 우와 네? 몇 개 잡았어요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잡으니까 어때? 좋아요 기분 좋죠? 네 이야 동다나 방학에 와서 일을 한다는 게 이게 공부 삼아서 엄마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엄마 어디 봐 우와 이거 꽤 많네 네 마리야 소라가 잠깐만 우와 이봐요 이 소라 이야 이 정도로 크잖아 이거 야 이거 이따가서 삶아 먹어도 되겠다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어? 어? 아이고 맨발 잡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나와 보말 네? 어? 보말 보말 이야 다른 사람들은 보말을 못 잡았어 힘들죠? 네 어? 이거 처음 해봐요? 네 처음 해봐요 처음 해봐? 네 그러니까 처음 해보니까 힘들지 와 그래도 그 한 시간 동안에 이거 보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엉뚱 없고 그냥 빈 손을만 껍데기만 잡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이야 야 어때요 이거 잡으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재밌어요 네 체험이 재밌죠 어? 동널 안 잡히면 재미없는데 잡히니까 재미있을 거야 네 하하하하 아무튼 가족끼리 오셨으니까 즐거운 여행 하다도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네스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해녀들의 바다를 지나자 이번에는 또 다른 모습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사장님 예 여기 와보니까요 네 여기 뭐 레저 할 수 있는 체험이 가득해요? 뭐 이것저것 많아요 아 우선 투명 카약이 네 아주 재미있고 안전하고요 투명 카약? 네 그럼 카약도 일단은 이거 입었으니까 일단 뭐 연습 좀 하든지 아니면 몸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하고 마주보고 타게 되거든요 네 마주보고 자 노를 잡을 때 요 가운데서 오목한 쪽을 자기 쪽으로 하세요 네 요렇게 저하고 평행으로 적으시면 돼요 네 머리 위로 올리시고 자 제가 오른쪽을 당기면 선생님은 왼쪽을 뒤로 밀어주세요 평행으로 자 하나 예 또 들고 둘 예 좋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 할 때 제가 오른쪽을 당기면 선생님은 그 왼쪽을 밀어주세요 자 뒤로 이렇게 이렇게 이쪽만 계속 밀어주세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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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왼쪽으로 돌아요 아아 돌아간다 또 저쪽으로 갈 때는 제가 당기면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예 이렇게 예예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허유 네 엉덩이 중심에 가세요 네 좋습니다 엉덩이 뒤로 바짝 붙이시죠 네 제가 당기면 뒤로 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됐어요 이제 저쪽으로 두세요 하나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좋습니다 아유 네 시선도 멀리 드세요 아유 네 네 다행을 즐기면서 네 네 처음 해보는 노적띠가 조금은 낯설고 힘도 들었지만 발 아래로 물속이 훤히 비치는 투명 카약은 짜릿함 그 자체였어요 요즘은 이렇게 투명 카약 타고 제주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레저 탈 수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쾌속 스피드보트 타고 이제 저 먼마드로 쭉 질주하는 스피드보트를 한번 타시죠. 그것도 스릴이 있겠는데. 스릴이 있죠. 지금 딱 좋습니다. 그래요? 직접 운전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가실까요? 사장님 추천으로 쾌속 보트에 올라탔는데 시원한 바닷바락을 맞으면서 서서히 바다로 향해 갑니다. 성산포? 네. 일출봉. 일출봉. 성산일출봉. 처음에는 살살 달리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그냥 보트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질주를 하는데요. 우! 바다를 이렇게 스릴이 있게 달려보기도 처음이에요. 우와! 우와! 괜찮으세요? 아, 스릴이. 우와! 우와, 겁나. 오늘 평생 잊지 못할 제주 바다에 추억 하나를 만들어봤는데요. 문득 이 보트의 속도가 궁금해졌어요. 이거는 스피드를 몇 킬로까지 할 수 있어요? 예, 30노트. 30노트. 예, 그러니까 시속 한 50키로. 아, 50키로? 59키로까지 나옵니다. 60키로 잡는 거. 60키로 정도. 예. 빠른 거, 바다 위에서. 아, 해상에서는. 엄청 빠른 거죠. 그렇죠. 속도가 엄청나죠. 와, 이 돌고래는 스피드가 그 정도는 안 되죠? 아, 따라옵니다. 따라와? 네, 이걸 따라와요. 돌고래가? 네, 이걸 추월합니다. 와, 추월한다고? 네, 네. 이야, 그러면 힘 좋다. 아, 힘 좋죠. 이렇게 해서. 아, 돌고래가? 네, 때가 막 따라옵니다. 대개 이 돌고래가 때로 하면 몇 마리 정도? 한 4, 50마리. 와, 상관이겠어요. 수족관이 아닌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돌고래를 만나는 기분은 어떨까요? 운 좋으면 이렇게 돌고래 때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에? 저는 아쉽게도 이날 돌고래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녀석들은 바다에서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점푸를 하면서 반긴다고 해요. 아, 상관이겠어요. 상관이죠. 그거 보러 아마 이 스피드 보트 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네. 그거 보려고. 네, 저 해변에서 돌고래 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 그럼 막 따라와. 그러면 이거 타고 나옵니다. 와! 이야, 그거 상관이겠는데. 상관이죠. 돌고래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도망을 안 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거 조금만 우선해 보실래요? 사장님의 깜짝 제안에 보트를 직접 운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난생 처음 도전이라 떨리긴 했지만 사장님 믿고 그냥 한 번 해보기로 했는데. 핸들을 잡아보니까 자동차 운전하고 비슷해서 금방 적응이 되더구만요. 그냥 두 손 두 발이 바짝 긴장이 되긴 했지만 바다 의인을 직접 운전했다 달려보는 것도 나름 별미가 있었습니다. 잠깐 짧은 시간 동안의 보트 운전이었지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네, 좀 드라이브입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처음엔 긴장해서 얼굴이 지금 해 했는데 마무리할 때 되니까 그렇게 좀 본보기를 보여주시니까 좀 겁이 그때는 풀렸어요. 뭐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다 겁이 나고 그러는데. 이건 누구든지 한번 해보면 아주 놀라운 발전이 있을 거고. 이건 남녀로서 레저로서 스피드로서 아주 신나게 한여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레저 스피드보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턴츠합니다. 제주 바다는 보면 볼수록 참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저 못해서 바라만 봐도 좋지만 이렇게 파도를 헤치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색다른 묘미가 있지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하도리 바다의 색다른 풍경을 마음껏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머물고 싶은 해녀마을. 두 번째로 찾아간 곳 역시 아름다운 바다를 품고 있는 하도리의 이웃마을 세월입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세월 5일 민속장 옆에 현대식 건물이 멋지게 들어서 있는데 바로 세월이 마을 회원이에요. 아, 참 근사하네요. 이곳에 가면 세월이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질그랭이 머무는 구좌 그 속의 세월. 지그시 머물다 가라는 마을 사람들의 뜻이 담긴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당근, 감자, 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당근 주스를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제가 따라드릴게요. 색깔 예쁘다. 여기서 재배되는 당근. 네, 전국의 60에다 70%가 이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재배해요? 네네네. 오. 그리고 이 빵을 소개해드리면요. 네. 이 지역에 당근, 감자, 무가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이제 감자로 만든. 감자로 만든 빵. 네, 맞습니다. 제가 썰어서 한번 드려볼게요. 와. 와, 이 당근만. 오랜만에 맛보네, 당근만. 알겠습니다. 당근과 지역 특산물로 만든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이곳은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페가 만들어진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야, 감자야. 고소하고. 괜찮으시죠? 맛있다. 빵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네. 감자를 약간 구워서. 네, 네. 맛있게 조리하는 그런 요리 같아요. 맛있어. 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건물을 이렇게 마련하고 지었어요. 아주 잘 지었어. 원래는 지금 계신 공간이 예식장이었어요. 여기가? 네, 마을종합복제회관이었고 2층이 예식장, 1층이 피로현장이었는데 수년 동안 예식이 없어서 물도 고여있고 곰팡이도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마을분들이 우리 마을카페 만들어서 사랑방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렇게 지금 계신 공간이 카페로 변화됐습니다. 마을분들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게 카페군요. 카페 안쪽에는 전시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 어린이들이 구자업의 명물인 당근을 주제로 마을을 거닐며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림책으로도 만들어서 구자당근 홍보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그림은 해바라기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당근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지역 당근 농사를 짓는 삼촌들을 직접 찾아갔어요. 삼촌들을? 네. 제주도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본인보다 연장자를 삼촌으로 그리거든요. 아 연장자들이 삼촌이네? 네 맞습니다. 네. 저 털보도 있어. 네. 실제로 아이들이 인터뷰한 마을 삼촌을 직접 그린 것입니다. 삼촌이 당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린. 아기들이 순수하게 그 아이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당근과 삼촌, 털보. 이게 그러면 아기들이 여기다 그려놓고 전시하면서 누가 이거 판매돼요? 네. 이 아이들이 그린 이 당근들을 또 활용해서요. 다양한 굿즈들을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는데요. 아 굿즈도 만들고. 네. 굿즈 판매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새와 홍보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이들이 그린 작품으로 멋진 기념품이 탄생했다니 대단하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기념품 하나하나가 모두 귀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하나 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수입금은 어린이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용돈 주는 셈 치고 저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야 이거 하나하나 다 이걸 아기들이 만들었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해바라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해바라기꽃이? 네. 이거는 이제 당근 머리띠. 이거는 이제 꿈꾸는 당근 인형이라고 해가지고요. 해녀 또 삼촌의 모습과 당근이 함께 있는 인형. 아주 애기들 솜씨 가라. 다양하네. 네. 이거 아주 추적한데요. 우와. 그럼 이거 애기들이 다 만든 건데. 그럼 애기들이 만들어서 여기서 그런 손님들이 사면 수입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수입금을 어떻게? 네. 이 수입금은 저희가 구매자에게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요. 네. 현금을 저희 현금 저기 함에다가 넣어서 아이들한테 다 온전히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또 다른 그림책을 만들거나 이런 굿즈를 생산하는데 아이들이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럼 내가 이거 두 개 살게. 그럼 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여기 해바라기야. 지역아동센터라고 쓰잖아요. 네. 여기에 넣어주시면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도 마을을 빛내고 널리 알릴 멋진 당근 작품들을 기대할게요. 이곳에는 새와 마을의 아름다움을 선물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념품들도 가득했어요. 한번 만나볼까요? 그건 또 뭐야? 혹시 어떤 건지 감이 오실까요? 이거? 네. 이건 뭐 걸어두는 건가? 뭔가? 네. 고래 꼬리인데요. 해녀분들이 다 잊고 버려지는 잠수복들을 수거를 해서 이렇게 고래 꼬리로 열쇠고리를 만들었어요. 잠수복을 가지고 버리는 잠수복을 가지고 고래 꼬리를 만들었어요. 열쇠고기를 만들었다. 이것도 아이디어 아주 기가 막히네. 여길 보니까 다 이거 칭환경이야. 그치요? 이거는 또 뭐예요? 무슨 꽃말이 세탁용 뭐라고 써있네? 세탁용 세제하고 주방용 세제 보통 이런 큰 통의 마트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 쓰면 세척을 하지 않고 그냥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 통들은 크고 또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통을 저희 카페로 가지고 와서 세탁 세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받아서? 네. 받아서 이제 집에서 천연 제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연 제품? 천연 제품? 네.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은 이 통을 가지고 오셔서 이거 세제를 친환경 세제를 담으시고 앉아서 친구분들끼리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각자 집으로 가시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잘 만들었네요. 지역생활 공동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이곳은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의 쉼터로도 입소문이 났어요. 어린 친구들이 독소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선물을 하나씩 주기로 했어요. 이게 여기서 만든 굿즈. 테이프예요. 선물. 감사합니다. 지난번부터 사달라 그랬는데 그냥 마지막 날. 깜빡했죠. 네. 마지막 날 사자고. 이렇게 오니까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오니까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용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여기 잠깐 왔지만 이렇게 환영받는 느낌. 환영받는 느낌. 잠깐 이렇게 앉아서 쉬어갈 수도 있고 아이들도 좀 책을 이렇게 보면서 맞아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고. 네.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힐링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구운 게 아니라 이런 거 책 보고 쥐스 마시고 이렇게 받아 바로 이게 힐링이죠. 맞아요. 앞으로 그런 좋은 힐링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면서 고마워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오름으로 발길을 돌려볼까요? 이 세활이는 너른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오름을 품고 있는데요. 바로 오름의 여왕으로 불리는 다랑시 오름입니다. 다랑시 오름 안내소를 운영하면서 탐방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활이 마을 해설사와 함께 오름 둘레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다랑시 투어를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야 저거 울창하네요 울창해. 네. 근데 이게 둘레길이 길이가 꽤 길 것 같아요. 얼마나 거리가 되나요? 거리는 한 3.4km 정도 됩니다. 아 3.4km? 네. 3,400m. 와 계속 이런 이렇게 둘레길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 공장 둘레만 걷는 거죠. 그렇죠. 둘레만 걷는 거죠. 네. 이 둘레길도 역시 마을 사람들이 심은 나무들로 인해서 이렇게 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특히 여기 있는 이 나무가 비자나무거든요. 아 이게 비자예요? 비자숲 아시죠? 네.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비자나무입니다. 아 이걸 주민들이 맨 처음에 심으셨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소시면 되겠어요. 소시면 한 3,40년 된 거죠. 이 비자나무. 우리 보기에는 이 줄 옆에 심겨져 있지만 사실은 쭉 오르면 사면 위쪽까지 쭉 같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야 그렇죠. 네 이게 사방공사할 때 고생들 많이 하셨겠네. 아 엄청들 많이 고생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비자나무만 심겨져 있나요? 비자나무. 난 편백나무. 다음에 왕번나무. 범나무도 있고. 그렇죠. 삼나무 이런 것들이 심겨져 있죠. 삼나무. 와 아주 울창한 정글간의 정글. 이 안으로는 침도 못하겠다. 바랑시오름 둘레길을 걸으며 다양한 식생의 나무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특별했습니다. 특히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이 키 큰 나무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잠시 나무 그늘에서 좀 쉬었다 가볼까요? 어? 자 여기서는 그럼 차를 마시면서 나와 나눈다. 어 제가 오늘 향기로 목련 꽃잎차를 끌어왔어요. 목련 꽃잎 좋죠. 숲길 그늘 아무 곳에나 돗자리 하나 딱 펴자 자연 속 차방이 마련됐습니다. 게다가 피톤치들은 덤이고요. 마을 사람들이 여기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서 이런 타담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백숲에서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숲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요. 숲 타도 체험뿐만 아니라 요가와 명상 같은 웨일숲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숲을 체험하고 즐겨보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만든 편백숲에서 마을 사람들이 농사 지은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그렇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라는 게 아니라 환타지예요. 극찬이시네요. 사랑에서 안 될 사랑 이렇게 꿈속의 사랑이라는 노래거든요. 그리고 이런 노래가 제가 일에서 나올 정도면 기분이 좋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참 좋네요. 번잡했던 일상을 떠나 잠시 숲에서의 쉼을 통해 우리 몸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저는 오늘 이 숲에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갑니다. 가지고 온 해먹을 나무사이에 걸어서 나만의 휴식 공간도 뚝딱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누우니까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피곤이 싹 풀리는 듯 하네요.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는 것이 그냥 이대로 낮잠 한숨 딱 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음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는군요. 이렇게 해먹, 그리고 타담, 또 무슨 체험 또 있어요? 저희들 이거 이외에도 이 둘레길을 걸으면서 대나무를 이용해서 옛날 어릴 적에 동심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대나무 잎배 만들기, 그리고 대나무 피리 만들기 이런 것을 진행합니다. 숲에 오면 참 할 것들이 많아요. 이 제주 사람들은 이 대나무를 집 뒤편에 심어서 실생활에 다양하게 활용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노력감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대나무와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대나무가 있긴 있는데 이 대나무 가지고 이제 무슨 체험을 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이 대나무가 생활 필수품이었잖아요. 어, 신호대죠 이게. 신호대. 그렇죠. 표준 목록에는 이제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 2대로. 맞아요. 2대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바구니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화살도 만들고. 화술도 만들고. 그렇죠. 광주리도 만들고. 뭐, 타양에서 만드는 것이. 그럼 어린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린이들? 피리 만들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쵸? 오늘 그 피리를 한번 만들어서 과거에 어릴 때 추억을 한번 소환해 보죠. 좋습니다. 음, 아주 잘 된다. 오! 야, 그렇죠. 2% 리드를 만들 거예요. 리드. 그러니까 이게 떨려서 소리가 나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리드가 막. 어. 소리가 나을까요? 같이 부를까요? 뭐? 시작. 아, 꽝. 아, 힘든다. 야. 야, 이거 참 오랜만에. 이런 피릴 만들었던.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함에도 새로울 뿐더러. 어린 시절의 향수. 어린 시절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선생님도 보내야죠. 오늘 재미난 추억 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깎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테마기행길 오늘 여정은 다랑시오름 둘레길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해녀가 많은 마을. 구자업 하도리와 단구로로 유명한 세와리. 두 해녀 마을을 함께 여행해 봤는데요. 선조들의 삶의 흔적들도 만나보고 해녀 마을의 속살도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해녀 체험과 대나무 낚시라는 색다른 체험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물산을 헤치며 바다로 나아가 자연과 한몸이 되는 이 특별한 경험도 함께 했지요. 제주 바다의 귀염둥이 돌고래 떼들을 만나진 못했지만은 스피드를 즐기며 제주 바다도 맙꼬 누려왔습니다. 당근의 고장 세와리에서 만난 주황빛깔 가득한 마을 카페. 그리고 해녀 마을에서 만난 뜻밖의 오룸 투어도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해녀 마을 하도리와 세와리 여행을 모두 마치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행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